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나갈 게 뭐냐면 송전부터 나간다 송전 강의가 대략 한 80% 70%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20%가 되고 이게 한 10% 강의가 된다 총 강의에서 비율이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 송전공항 자 송전은 지지분이 뭐다? 철탑 전회비 얼마였다? 765-345-154 이렇게 돼 있다 자 3페이지로 보면 첫 번째가 1장이 전설로 줄여서 이제 절로 라고 해요 절로 전설로 그 말에도 절로가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로가 흐를 때 어떤 지지분을 거쳐서 철탑을 거쳐서 그쵸? 철탑을 거쳐서 변화길 등을 거쳐서 전부상대에 거쳐서 우리 집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첫 번째 전설로인데 거기 사진을 봐봐요 거기 사진을 보면 1번이 철탑이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면 송전입니다 송전 그래서 이게 3, 4, 5 철탑입니다 3, 4, 5 철타 옆에 2번은 뭐냐면 이게 변전입니다 그러니까 3, 4, 5를 1호선을 낮춘다든가 그쵸? 아니면 다이렉트로 2만이 층을 낮춘다든가 그래서 2번은 이게 변전이죠 전압을 떨어뜨리는 변전 변전이라는 것은 전압을 바꿔주는 거예요 3번은 뭐냐면 전부상대죠 흔히들 많이 보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2만이 층 구백이니까 배전이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 주시고요 1번 가공전설입니다 가공전설로는 더할까 하늘공? 하늘하고 더 왔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땅 위로 가는 걸 얘기해요 땅 쏘러 간다 그럼 무슨 전설로? 그렇죠 지중전설로 지중전설로 우리 옥상으로 간다 그러면 무슨 전설로? 옥상 전설로 우리 집 옆으로 간다 옥측 전설로 물 위로 간다 수상 전설로 맞아요? 물 쏘러 온다 수저 전설로 그럼 가공전설로는 뭐냐? 땅 위로 가는 거 오케이? 가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가공이라는 건 딱 떠오르면 아 철탑 전보산대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주신 분들이에요 나중에 설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공 입선 가공 가공 이렇게 나와요 지중이선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집에 220V가 있는데 단독주택인데 전보산대에서 들어온다? 그럼 가공이죠 근데 땅 속에서 들어온다? 지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공전설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공전서는 아까 지지물 철탑 1과 전보산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송전 765, 345, 154, 배전 22900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참고로 알아두셔라 자 이제 저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번째 저항 그래서 저항 레던스의 약자 I라고 쓰고 단위는 O음 이렇게 쓰죠 그래서 표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항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선로저항도 있고 절연저항, 접저항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저항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선로저항입니다 이게 전기저항이라고 해요 선로저항이라는 게 뭐냐면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선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선로저항이에요 그래서 전기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학에서 R은 로우의 A분의 L이다 이런 공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고유저항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이 저항을 우리가 전기저항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전기저항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아니 여러분들 전류가 잘 흘리려면 전류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물 얘기했었죠, 물, 그렇죠? 팔당 때문에 서울로 물을 보내주잖아요 그럼 압이 세야 되죠 그 압이 수압이 전압이고 그럼 파이프 안에 물이 흐르겠죠 그 1초당 흐른 걸 물론 물이 흐르면 변하지만 그 초당 흐른 것을 전류 파이프 안에 물이 흘러서 온 게 전류 그게 전류가 오면서 쪼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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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에 도착해서 이렇게 내가 물을 받아쓰고 있잖아요 그 받은 것을 우리는 전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파이프 안에 전류를 잘 못 들게 그걸 우리는 저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파이프 안에서 마세요 그 파이프가 뭐예요? 전설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은 전기저항 또는 선로저항 또는 회로저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흘러라 그래서 옴의 법칙을 보게 되면 아이는 R분의 불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저항이 바로 전기저항이다 회로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나중에 이제 어디서 회로 시간도 배울 겁니다 사실은 옴의 법칙은 우리 중학교 때인가 했을 거예요 그죠? 중학교 때 그때는 물리, 물상 이렇게 배웠지 그죠? 저는 아마 물상이라고 기억이 나요 과학인가요? 그래서 과학인가 물상인가 또 헷갈리네요 거기에 보면 물리 안에 그죠? 물리 안에 이제 저 뒤쪽에 전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옴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을 거예요 그죠? 옴의 법칙 기억이 나신 분이 있고요 안 나신 분이 있고 배우면 되잖아요 배우면 배우면 그죠? 배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절연장입니다 무슨 장이에요? 절연장 절연장은 무슨 얘기냐면 절연이라는 것은 이제 부도체라는 개념이에요 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는데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게 한 걸 도체라고 하고 부도체는 안일 붙지 않으니까 뭐예요?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우리 전선 피복을 까면 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오케이? 거기 피복에 만지면 감전이 안 되게 절연을 씌웠죠? 고무나 비닐로 비닐로 많이 씌웠죠? 이거 뭐예요? 이게 절연체예요 그러면 이 절연체가 왜 씌웠냐? 전류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씌운 거 아니야 그래 사람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 절연체가 만약에 이렇게 봐봐요 도체가 있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피복을 이렇게 씌웠어요? 피복을 씌워서 전류가 못하게 막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전류가 나간다? 나가면 돼야 안 돼? 당연히 안 나가야죠 전류가 나가면 이게 뭐 사고 전류, 누설 전류잖아요 누설 전류, 주제에서 누전 그래서 당연히 이 절연장이 커야 돼, 다가야 돼요 당연히 이 절연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절연장이 커야 전류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연체가 가지고 있는 장을 따라 합시다 절연장 따라 합시다 절연장 절연장은 커야 돼, 작아야 돼? 하나, 둘, 셋 아휴, 커야죠 절연장이 커야 전류가 안 샌다고 했잖아요 아까 선생님, 아까 여기서, 이건 잘 보세요 여기서 흐르는 것은, 여기 흐름의 도체정은 아까 전기저항 당연히 전기저항이 작아야 전류가 잘 흐를 거고 도치는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전선이니까 그럼 전선 위에 피복을 씌웠잖아요 이렇게 씌우면 이 저항은 무슨 저항? 절연장이다 그럼 당연히 절연장이 커야 전류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똑같이 아까 아이는 R분의 부위에서 그렇죠? 그럼 절연장이 크면, 절연장이 크면 뭔지 뭐지만 전류가 작아지겠지 이 전류가 무슨 전류야? 그렇죠 바로 누설 전류죠 빙고, 누설 전류입니다 당연히 누설 전류가 작으려면 절연이 좋아야 돼요 그럼 선생님, 절연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하나요? 뭐 전선 껍데기나 햇바닥을 대보실 건가? 이렇게 위험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메가리기란 해요 메가리 그러니까 절연장계로 우리가 메가라고 하는데 메가를 갖다가 절연장을 찍는 거예요 찍어봐서, 개 찍히죠 그걸 찍어서 얼마 이상 나온다 뭐 설비시나 배워요 0.2메가옴 이상 나와야 그만큼 절연장이 커야 전류가 안 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기준값 이하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연장은 어떨수록 클수록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연장